아 으 으 으 으 으 으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산책중에 어 그 인근 토산지 무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 데크 길이 있는데 조명이 이렇게 멋지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저 끝까지 안 걸어 가보겠습니다 새벽에 어제 일기예보에는 눈이 예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눈하고 비가 섞여서 흩뿌리고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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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에 보이는 불빛은 경북 속도로 경산 IC 바로 옆에. 참 오래됐죠? 경산 CC 골프장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주면은 설날이고 한 열흘 뒤 한 보름 정도 됩니까? 2월 초에는 또 입춘이고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가서 이것저것 텃밭에도 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벌써 가지에 새순이 살짝이 튀고 있더라구요. 올기 여름 따뜻해가지고 올해는 꽃도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다 와가네요. 산지 야경입니다. 새벽 풍경. 다 와갑니다. 제가 건너온 소산지 태극길입니다. 태극길입니다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. 지내요. 지내요. 잊지야.